안니야 고기 좀 들고 먹어라 차가 시끄럽네 안니야 차가 시끄러워 고기 좀 들고 먹으면 안되나? 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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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릇마도 안되는거 아니야? 그 이름이 알아? 호비예 신메뉘에요 신메뉘 이름 뭔데? 메라 저희도 읽어도 못했네 다른 주인도 읽어도 모른다카면 어떡하노 잘 안팠어 먹어봐 한번 먹어봐 하여튼 먹어보자 맛있겠죠? 안에 뭔지 모르겠지만 각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표고버섯 팽이버섯 맛있어 맛있다 새기가 5천원이면 괜찮지? 깔아다가 완전 계란를 넣었잖아 계란이 너무 맛있어 이거 새겨먹으면 백화시간데 야채가 못될 것 같아 오늘 참 오랜만인데 주문이 들어왔어 새집에 팔았어 쟁반국수에요 이거 뭐해? 아 당뇨졸대요 이거 뭐해? 아 당뇨졸대요 이거 뭐해? 나 육반국수 오래 많이 먹는다 아 근데 이제 거의 아무도 안 먹었어 근데 어제 이거 먹고 싶더라고 근데 이거 국물 남은데도 밥을 비벼는데 상큼하게 이렇게 짜고 남은거 있지 음 이 진하게 다 먹으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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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이거 야회랑 야하고 친하게 먹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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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쪽보다 맛있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이렇게 같이 정방목하자 같이 먹어도 맛있다 고춧가루 국물이 깔끔하게 높아 밥이 너무 다 먹어 다 먹어 섬 안 면 다 먹으면 맛있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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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석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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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먹어도 괜찮아 근데 잘 때도 다 야채라서 잘 때 내가 많이 먹는데 잘 때 먹는 것도 끊었어 이정도면 사물만 하지 그치? 근데 먹고 뭐는 어떻게 되고 맛있다고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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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어있는 거 맛있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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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언니 가지고 가고 언니들도 한번 해 봐 사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